나면 왕을 잡으러 왔어. 무허마도다. 오케이. 바로 가시죠. 바로? 괜찮아? 용포를. 아니 그럼 나도 버서. 이번에는 몸을 좀 가볍게. 야, 제대로 하겠다 이거네. 아니 진짜 곤룡포 벗으니까 진짜 볼 수가 없다. 지나께서 약간 최저임금 아니느냐. 네. 저기 말로만 듣고 최저임금입니까? 왕으로 갈 것인가. 망나니는 지금 왕만 잡으러 왔다. 잡고. 아, 그릇감이 닮네, 그릇이. 오케이. 짱짱해. 왕이냐, 망나니냐. 소들이다, 소들. 준비, 시작! 이거 허벅지 둘 다 볼 만하다, 허벅지. 어? 볼 만해. 와, 듀패. 뭐야? 아, 그릇밖에 안 되네. 손이 안 빠져. 아니, 지금 방금 전에 되게 막. 아, 근데.